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입니다. 요즘 코로나 외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는 바로 인정차별입니다. 인정차별 중국어로 바꾸면, 인정차이 아니고 우리는 종주지시라고 말합니다. 종주는 인정과 민주이라는 뜻이며, 지시는 경시하다 하고 차별 대우라는 뜻입니다. 종주지시 이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 다 있습니다. 흑인과 유태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과학길수 이렇게 많이 진보하여지만, 인간성의 단종이 왜 이렇게 많이 박을 수 없을까요? 중국에서 유명한 가자 왕샤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불평등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asons은 is not born, it's taught. 종주지시,不是天生的,而是后天教育的. 인정차별는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 후정적인 교육이다. 天生, 자연히 생겨됐다, 타고났다, 后天, 모르는 뜻이도 있고, 후정적인 뜻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外貌은天生的, 외모는 타고난 것이다, 性格은 후天양成的, 성격은 후정적으로 키운다. 그래서 인정차별은 지시와 교육을 많이 받아야,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 동북쪽으로 왔습니다. 일본 패전 이후, 수배만 일본 사람들이 군대에 따라서, 일본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4천명 정도 일본 사람들이 집에 못 가고, 거의 다 고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웡한을 잃고, 일본 고아들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일본 고아를 분양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가 일본 사랑이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일본 정부는, 점진 시대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시 귀국 가능한 정책이 나오고, 이미 늙은 고아들이 가족 데리고, 다시 일본 돌아가게 됩니다. 고아는 키우는 부모님들이, 사실 교육도 많이 못 받았다는 사랑입니다. 그들 왜 이런 위대한 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바로, 런쥙추, 신 본산, 신香진, 시香연. 런쥙추, 이런 세계였습니다. 런쥔과 런쥔과 런쥔과